추리굽기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깨슬게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테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의 집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맞배이든지 양의 맞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맞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다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셋동안 일을 하고 이랫날에는 쉬어야 한다. 박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미를 처음 거두어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의 세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묻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의 세 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재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6월절 재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의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고집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